인천시는 휴가철 낚시객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낚시터와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와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인천지역 낚시터 56곳과 낚시 어선 233척입니다. 먼저 낚시터 안전점검은 4일부터 10일까지 전수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용객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체온계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리 두기 유지와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낚시 어선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어선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